시초전 문제! 문제 많이 주시네. DLT 땡땡땡땡땡땡님. 물음표에 들어갈 건 뭐냐? 뭐야, 저게? 재밌다. 해골이 세 명이 춤추고 있어? 감전. 감전이래, 감전. 일렉트릭 샥을 어떻게 예상하고 그 쇼를 한 거야? 아, 소름. 아유, 소름 끝나. 24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2를 누르는 거 아니야? 2를 누르는 거야? 개미 세 마리? 개미 세 마리, 예. 핑클인가요? 김경호. 하하하. 마이 워터 상상 소요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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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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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진짜 야, 진짜. 런센티 스타일. 야, 시청자분들은 문제 잘 내시네요. 그릿. 그릿. 음, 음, 음. 아니, 콩. 하이, 니가 맞죠? 이가 이게 pH, ANT죠. 정답. 아, 짜증나. 야, 나한테 다 하면 너 사전 갖고 다녀. 어? 개미가 AUNT죠? 응. ANT죠, ANT 개미가. 정답. 아, 나도 지금 듣고 맞는 것 같아. 100%야. 못 들었는데. 자, 누구 문제죠?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입니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근데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두 번째가 좀 그렇잖아. 두 번째도 뭐. 아니지. 효과가 두 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 그렇죠? 첫 번째는 감전이나 전기 이런 거. 일렉트릭이나 일렉트릭 시작해서. 세 마리가 있으니까. E, L, E만 취하고. 아, 그래서 세 개만 취한다고? 그 다음에 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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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을 가르치고 있으니. PH만 취하고. 폰. 그 다음에 개미가 세 개니까. ANT를 취하면. 엘리펀트. 엘리펀트가 나오는 것. 엘리펀트. 난 엘리펀트. 난 엘리펀트. 그림을 보고 국가의 이름과 수도를 말하라. 김종민 씨 뭐죠? 네팔의 카트만두. 네팔의 카트만두. 네팔이었구나. 저거는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저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설마? 박경 씨 빼고는 다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알았어요. 저걸요? 네. 네팔 어디에 있죠? 네팔이요? 네팔 어디죠?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가야죠. 어디에서 왼쪽으로 가요? 왼쪽. 야. 지금은 왼쪽? 어떻게 가지? 박경 씨. 왼쪽으로 가면 다 나와요. 지구촌이니까요. 지구촌이래.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스피드 게임이구나. 그림을 보고 국가의 이름과 수도를 말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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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 에이. 설마. 에이. 나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리는 아니야. 아니야? 저 파리 아니에요? 파리 날리는 거? 지갑에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 돈이.. 잊을 법한데요? 돈이 없어? 아 이거 재미있는 내용이냐? 국가의 이름. 이름과 수도? 수도를 말하라. 국가의 이름과 수도를 말하라. 헝가리? 어? 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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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트 말고. 부다페스트 말고. 노만해? 노먼, 노먼이라는 도시 사는 사람 되게 슬프겠다. 막 찍는구나.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지금 비어서 헝가리. 그래.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헝가리. 돈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파리가 나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안에 아무것도 없다. 무. nothing? 빈. 오스트리아. 비웠다고? 빈? 오오오오. 에이 컴!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에이. 한글 문제를 제일 잘 맞춰. 빈 오스트리아. 빈? 너무 우리나라 아재교육이잖아, 빈. 빈. 아, 빈.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영어고기. 알았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재교육 하시겠다? 오케이, 가. 가요, 가요. 오케이, 이렇게. 그림을 보고 국가의 이름과 수도를 말하라. 와, 이게 근데,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너무한 거 아니니, 인간이. 아니야? 5에서 R으로 끝나니까.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신호가 어려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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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안 끝났어, 나 안 끝났어. 오케이, 맞어, 맞어. 아, 나 안 끝났어. 오스트레일리아 맞죠? 오스트레일리아에. 봤는데, 저도 봤는데. 켄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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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스트레일리아, 오타와. 아, 오타와. 뭐가, 그게 또 안타까워해, 틀렸어. 오타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캐나다. 아, 캐나다. 오타와. 아, 근데 계속 헷갈려, 이게 오타와가. 아, 저게 왜 오타와야? 왜 오타와야, 저게? 와를 오타친 거잖아. 오타와에. 아, 오타와. 아, 오타와. 아니 근데 왜 안 맞는 걸로 쳤어요?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래서. 아. 아, 근데 캔버라랑 맨날 헷갈려요, 사실은. 호주, 호주 수도 캔버라. 이게 소문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아,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알 거 같아. 괜찮아. 오케이. 다음 포트. Let's get it. 그림을 보고 국가의 이름과 수도를 말하라. 루트. 루트. 강루트. 저수지 루트. 낚시. 와, 나빴다 진짜. 나빴다. 아, 나 알겠다. 무슨 루트 맞지? 무슨 루트 있잖아. 잠깐만요, 박경 씨. 알고 아는 게 맞아요. 잠깐만. 우선 거 들을 테니까. 우선 거 들을 테니까. 계속 그냥. 어? 이거 하면 난 아는 거야. 방금 다 몰랐 거야, 그냥. 자, 박경 씨. 박경 씨. 어떻게 알았어? 지금 모르는 지. 아, 맞다. 아, 나 알겠다. 아. 너의 눈빛. 말투, 표정 다 읽어나가. 당연히 알고 읽을 줄 알았어. 그냥 기계적 리액션이야. 자, 정답은? 레바논 베이루트. 베이루트. 아, 베이루트. 베이루트. 아, 죄송해요. 베이루트가 어디야? 베이루트가 어디? 와, 나빴다. 진짜. 나빴다.